기상캐스터 배혜지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전라는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서 다소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일텐데요. 한낮 최고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에 큰 기온차가 계속되는 만큼 시간대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 아침 최저기온은 여수 14도, 춘천 12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정읍 23도, 광주 24도, 목포 22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5월 13일 토요일에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남부지역과 제주권은 흐린 날씨 속 비 소식 있을 전망입니다. 그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날텐데요.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먼지 농도가 높은 수준을 보이겠으니 외출하실 때 마스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부터 5월 17일 수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1도에서 20도에 분포하며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3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5월 13일과 14일은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앞바다가 잔잔히 일겠습니다. 다만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정보입니다. 봄은 4계절 중 기온 변화가 가장 큰 계절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따뜻한 차와 함께 제철 음식으로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